Hello, boys and girls. How do you feel today? I'm your teacher, Kate.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 기분 어때요? 공부하기 좋은 기분 맞겠죠? 자, 오늘은 또 어떤 유용한 표현들을 배우게 될까요? Let's get started. Today's lesson. You should be proud of yourself. 이번 lesson에서는요, 제귀용법으로 쓰이는 제귀대명사에 대해 알아보고,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제귀대명사의 쓰임에 대해서 배우며, 마지막으로 강조용법으로 쓰이는 제귀대명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제귀대명사가 무엇인지 배웠죠? 제귀대명사는 크게 두 가지의 용법으로 쓰이고 있어요. 첫 번째로 제귀대명사가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 사람이나 삶을 가리킬 때 제귀용법으로 쓰였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콘서트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라는 문장은 I enjoyed myself at the concert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문장에서 콘서트에서 즐긴 사람이 바로 주어자신, 바로 나죠? 이렇게 쓰이는 것이 바로 제귀용법이에요. 다음으로 그녀는 자신을 사랑해 라는 문장은 She loves herself 라고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수를 해서 자책하는 친구에게 이 말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 자신을 탓하지 마. Don't blame yourself 라고 말을 해주세요. 제귀용법의 두 번째 경우는요. 제귀대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에요. 이때 제귀대명사는 전치사의 목적으로써 주어하고 목적어가 같은 경우 이때 사용하게 되죠. She is talking to herself 라는 문장은 그녀는 혼자 말을 하고 있어 라는 뜻으로요. 그녀가 말하는 상대가 바로 누구? 그녀 자신이에요. 전치사 2의 목적으로 herself 를 썼어요. 다음으로 거울 속에 너 자신을 봐 라는 문장을 살펴볼까요? Look at yourself in the mirror. 이때도 as라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yourself 가 쓰였네요. 그는 자신을 자랑스러워하지 라는 문장은 He is proud of himself 라고 만들면 됩니다. 제귀대명사의 제귀용법 외에 또 다른 용법은요. 바로 강조용법이에요. 이때 제귀대명사는 직접 본인 이란 뜻으로 주어나 목적어랑 동격으로 사용돼서 강조를 하기 위해 사용하죠. 앞에서 봤던 제귀용법에서는요. 제귀대명사가 문장 주요 성분으로 쓰여서 생략을 하면 안되지만요. 강조는 없어도 되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예문을 볼게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직접 그것을 했어 라고 말을 하려면 I did it myself 라고 하면 되겠죠? 이때 myself 없이 I did it 해도 말이 돼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직접 했어 이것을 강조하려고 myself를 문장 끝에 붙였어요. 그녀는 그녀 자신이 그 소식을 내게 말해주었어. 이 문장은 she told me the news herself 라고 만들 수가 있죠.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그녀가 직접 말해줬어요. 강조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he cooked it himself 라는 문장은 그가 그걸 직접 요리했어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오늘은요. 용어도 생소하고 조금 어렵기는 했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차근차근히 공부해보면 좋겠어요. Good luck! I'll see you next time!